도대체 자기 시를 잡아달라고 해서 그러면 일생 동안에 적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시주를 잡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시주를 잡잖아 그렇죠? 그 사람이 개사생이에요 개사 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로 잡아줬어요 왜 무엇이로 잡았는가 그러니까 요 이게 뭐야 내가 가상 시주자 그래서 왜 무엇이로 잡았느냐 첫 번째 자식성이 자식국이로 가야죠 그럼 여기서 자식성이 누구야 이게 첫 번째 자식성이 자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다 일단은 자식이 뭐야 관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뭐야 갑인이 자식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자식이 자식국에 가야 되니까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합이나 여기가 기토가 있든지 그렇죠 그럼 기토가 되면 무기미가 돼야 돼 그렇죠 갑기압이로 가든지 오수라비로 가야지 또 해시가 되든지 인해압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니까 대운이 뭐로 가요? 역행이죠 인 인이니까 축자해 술요신 미오사 이렇게 가죠 그러면 갑이니까 갑개 그렇죠 개임신경 기호정병을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일단은 이거는 원래는 뭐야 양관이니까 아들이죠 그런데 인사 천을 받았지 그러니까 뭐야 갑인이 이게 딸이야 딸 관이 자식이면 또 쟤도 자식이죠 그러면 개수죠 원래는 이게 뭐야 딸이죠 딸인데 천을 받으니까 뭐를 받겠어 아들이야 아들 자식관계 부모관계 부부관계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얘도 무기압이로 갔죠 기토면 못 가죠 기토는 못 가 그러면 기토가 되면 얘가 못 가니까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무기를 잡았다 이 말이야 자식이 자식궁으로 갔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어 죽을 고비를 왜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요 사화가 뭐야 이 꼬루 무자는 로우 록이 깨졌죠 록이 깨지면 원래는 죽어야죠 그러나 죽진 않았죠 왜 연쥐에 있는 록은 깨져도 죽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초년에 뭐야 금순으로 갔죠 그러니까 사화가 꺼졌죠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말이야 왜 록이 깨지니까 록이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는데 이 사람이 술 이 사람은 인 오 술이죠 이 사람이 돈을 뭐로 벌었냐면 이 사람의 재를 보면 개수는 허토해서 재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갑인이 뭐야 이거 관인데 관인데 제압을 못하면 뭐로 뭐라고 그랬어 재로 보라고 그랬어 이게 재니까 이 옷을 합합했으니까 뭐야 이거 이게 재죽 재요 이게 재야 그러면 이게 재하면 이것도 재야 그러면 술토가 재니까 술토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 쉽게 표현한 나이트 크롭 술집이죠 술집 술집으로 돈 벌은 사람이에요 술집으로 그래서 술토가 술집으로 돈 벌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운부터 돈을 벌었느냐 왜냐하면 거의 포국구조죠 그러니까 금수운에 돈 벌죠 초년에는 두모가 한 거고 내가 중년 이후에는 언제 이때 돈 벌죠 기우대운에 기대운에 기대운에 기우대운에 기대운에 이 술대운부터 술대운때는 경술대운때는 부인이 술집을 했는데 별로 못 벌었어 자기가 술대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술을 그러니까 뭐야 술집이잖아 술집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술 자체가 뭐야 내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 여기에 뭐가 있어 술중 신금이 내께 됐죠 어 신금이 내께 됐어 그러니까 돈 버는 거야 술은 해도 인호술 화국을 이루니까 그렇죠 인호술 화국을 이루니까 술은 해도 돈 버는 거야 근데 기대운에 기대운 김효운에 김효년이었지 기대운 기대운이 오니까 김효운운이 오니까 기꼴은 뭐야 오야 오 그렇죠 기꼴은 오야 근데 김효운에 이 사람이 칼침을 맞았어 칼침을 술장 사는데 세 사람이 와가지고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값 써라 그러니깐 야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깐 어떻게 해 택시 타고 그 집에 간 거야 갖고 있다가 택시 타고 오는 동안에 갑자기 요놈들이 강도로 변해가지고 이 사람은 칼로 팍 찔렀어 칼로 찔렀는데 죽진 않고 살았어 왜 살았을까 이 사람은 수명성이 수명성이 수명성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수명성이 인성은 망하니까 수명성이 안 되죠 쟤는 허투해서 안 되죠 그럼 뭐가 수명성이야 식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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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없어 없잖아 식상은 없잖아 식상은 없고 사주에 이거지 이거 일관이나 로기 수명성이야 근데 왜 김윤현의 왜 칼을 맞았을까 오묘 파 했죠 오묘 파는 뭐야 오가 무토의 오가 이게 뭐여 양인이요 양인 왜 무토의 양인은 뭐가 있어 무토의 양인은 뭐가 돼 기토가 되고 그렇죠 기토가 양인이잖아 그 다음에 미토도 양인이죠 기토가 뜨니까 양인이 떴죠 그러면 기꼬루 뭐야 오죠 오가 뭐야 이게 양인이야 오묘 파 때렸죠 오묘 파는 뭐야 오묘 파에는 무슨 상이 있다고 그랬어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묘 파 중에 오가 뭐야 양인이니까 칼로 맞아서 칼로 맞아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술집만 하면 돈 벌을까요 오가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 기토니까 비겁이죠 비겁이 오수라비로 술집에 그냥 우글우글 모여들죠 얘도 오죠 얘도 오죠 그러니까 술집만 하면 돈 버는 사주야 이거는 술집에 있으면 비겁이 몰려들어야지 술집이 되는 거 아니야 술장산할 때는 뭐야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야죠 그러니까 비겁이 빨리 겁재가 겁재가 들어와 그러니까 오가 오가 무터의 겁재 겁재고 양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술집만 하면 그냥 겁재가 합의로 들어오죠 여기에 뭐야 얘도 얘도 이리 들어오죠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여기 병화 이런 거 오사 병은 다 뭐야 비겁이죠 비겁 비겁 비겁이니까 그냥 술집만 하면 사람이 우글우글 하는 거야 술집만 하면 그냥 잘 돼가지고 또 옆에 또 술집 내고 또 술집 내고 하는 거야 갈아입게 그래야 오시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야 미가 되면 김이라 삼합의 중신이 여기 내 밑에 있죠 만약에 김이라면 뭐야 쟤들이 다 얼리 들어갔어 미토기로 들어가가지고 겁재가 쏘기로 다 들어갔으니까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지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목토가 목토가 재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또 뭐로 돈 번다고 그랬어 목토금 금목토는 부동산으로 돈 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겁재가 나를 생애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또 자기가 술집을 하다가 잘 되다 보니까 주인이 이 건물 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나 돈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건물 못 산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인가 한 달 지난 다음에 5천만 원 깎아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5천만 원 깎아준다고 그 당시에 옛날에 5천만 원 깎아준다고 집 사라고 그래갖고 원래 가격보다 5천만 원 싸게 그 집을 샀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집 팔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 이 집 안 판다고 그랬더니 2억을 더 붙여주고 2억을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2억 더 받고 또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부동산으로 돈 벗고 이 겁재가 나를 생애주니까 겁재 남이 돈 덜어주는 거죠 인성 비겁이 왕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지 복귀가 있다고 그랬어 인성이 있어야지 인성이면서 비겁이잖아 그래서 5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부모를 보면 여기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엄마야 누가 엄마야 일단은 관이 원래는 쟤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원래는 이게 관이야 관 이게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야 그렇죠 록이면서 록이 이거 록이죠 이게 모친이 이것도 모친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이건 아버지 인사처럼 때렸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찍 거의 뭐 같이 안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혼은 안 했지만 그냥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아예 그냥 마누라하고는 안 살았으니까 그랬다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이 사람이 일어났던 일 관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러면 기우 무신 대운에 돈 벌었죠 그런데 이 무대운에는 모카운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와가지고 그 돈 이 기 대운에 돈 좀 벌으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뭐 좀 부동 아파트 뭐 이런 거 해가 한 애들 별로 못 보다가 다시 무대운에는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다시 또 내려가서 뭐 했어? 술집에서 돈 버는 거예요 술집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거 빙장 다 몰려드니까 이 술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했더라도 죽진 않았다 오물 팠다 왜 인성이 수명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진 않았다 무토가 이건 록이나 그래서 이 사화가 어렸을 때 금순으로 가는 데다가 금순으로 가니까 사화가 꺼지잖아 그렇죠 록이 꺼졌으니까 죽진 않아 왜 연주라 그 대신 아주 죽고비를 넘겼다 이 말이야 자삭하려고 자살하려고 음도까지 하니까 왜 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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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네 개 개 개 개 개 개 그렇죠 축 자 임자 축 자해 개 개 축 임자 개임 신 이로 가니까 완전히 이게 꺼지는 그 다음에 수은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 재생관을 받죠 어 재생관을 받아서 그 관에 그걸 관이 제가 관이 왕해져가지고 관이 왕해지면 뭐야 관살로 변하죠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그래서 기도 아니고 기가였으면 이게 기가 됐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금순에 돈 벌었으니까 금순에 돈 벌었으니까 만약에 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니죠 아니죠 어 어 모카운이로 가야 돈 벌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모카운이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이런 걸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 시를 잡으려면 이와 같이 다양하게 부모관계 자식관계 뭐 그 돈 그런 거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이 사람이 뭐로 돈을 버는가 이런 거를 유추해 보니까 오시더라 이 말이야 오시 오시가 돼야 이 사람이 돈을 번다 이 말이야 미가 미도 가능한데 기미가 되니까 겁제가 떠서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돈이 다 누구한테 가버렸어 겁제로 가버렸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이 시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 잡는 게 여러분들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공부가 다 끝나야 돼 여러분들 부모관계 자식관계 뭐 사주를 전반적으로 완전히 읽어야 이 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시를 그래서 저는 무엇이로 잡아줬다 무엇이로 그 무엇이로 잡으니까 모든 것이 맞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궁이 많죠 궁이 많으니까 여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근데 마누라하고 헤어져 안 헤어져 헤어지진 않아 헤어지진 않아 왜 깨지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여자는 많은데 안 깨졌으니까 본처하고는 인사천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본처하고는 무기압 이러니까 근데 본처는 이게 본처죠 본처가 허투했으니까 본처가 허투했으니까 저기 안하지만 보니까 여자가 애인이 한 세 번 세 번 거쳤더라고 지금 그렇죠 본처 내밀고 애인이 세 번 그래서 왜 궁이 많으니까 이 자체가 뭐야 궁 자체가 성이라고 그랬죠 궁 자체가 그런데 처성이 아닌 게 처 노릇했죠 처성이 아닌 게 처 노릇하니까 뭐야 애인이지 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은 세 번째 애인하고 살아요 마누라는 띄웅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걸 다 맞춰줘야 이 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되면 저같이 이렇게 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시를 그 시를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다 맞춰줘야 돼요 아멘